지금 우리가 이 족장들 가운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재를 창조하시고 노아까지 해서 한 세대를 끝내셨어요 그리고 다시 노아를 새로운 민족의 시조로 삼으셔서 또 거기서부터 나라와 민족과 종족이 퍼져나가는데 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서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까지 이어지는 그런 함께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의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을 공부하게 되면 다음 주부터 출애굽에서부터 가난까지 이 과정을 공부하게 될 것인데 그걸 하게 되면 우리가 출애굽기 지금까지는 창세기였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이기, 민수기, 신명기, 요호수아까지 이렇게 이게 애굽에서부터 가난까지 이 과정 속에 이게 다 들어 있어요 그걸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운행하심 이런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이 다 이게 우리가 지금 기록된 게 역사적으로 순서대로 된 것이 아닌데 어디에서 이거 레이기가 들어가고 어디에 뭐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게 되고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그냥 쫙 이렇게 그게 열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이거 한 번 한 걸을 그냥 끝내지 말고 복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또 제가 어떤 집사님들하고 낮에 예배 끝나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이런 신천지나 구원파나 이런 데에 빠지게 되냐 그러면 성경을 너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그런데 빠져나기도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단들의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이 돼가지고 자기 영혼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쭉 있게 되는지 그걸 여러분이 함께 배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만 꿈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굉장히 많은 그런 과정들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13년이 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데 그 꿈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지난 시간에 함께 이제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 아홉 번째 요셉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 거기부터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굉장히 고난이 많았죠 13년 동안 고난을 당했어요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형제들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애국으로 팔려가고 그래서 보디바레 집에 가서 거기서 이제 종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거기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이런 기간들이 13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굉장한 그런 어떤 고난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이 없이 뭐만 받기를 원해요?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우리는 쓴물은 싫어요 단물만 마시기를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고난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고난을 하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고난을 하라는 것은 죄값을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의 고난을 하라고 하신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아무런 삶의 문제나 어려움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하라고 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냥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고난당하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고 또 고난을 향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깨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쓰임을 받게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단의 과정 하나님께서 나를 그릇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고난이 없이 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성경에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그랬지 이삭도 그랬지 야곱도 그랬지 요셉도 그랬죠 전부 그 이후로도 나온 사람들 여러분 보십시오 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쓰임 받는 사람들은 먼저 이런 고난을 통한 연단의 과정이 있어요 민족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애국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가지고 적과 꾸린 가난 땅으로 인도할 때도 그 광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40년 동안 연단을 하잖아요 고난의 세월을 그래가지고 적과 꾸린 그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는 건 내가 물론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할 때도 있지만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고난이 있는 것은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나를 변화시키고 성량시키고 또 나를 하나님께 쓰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합당한 일꾼으로 또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빚어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오 요셉이 엄청난 고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을 우리도 올 때 어떤 사람들은 이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이 고난은 가운데서 그냥 낙심해버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돼요?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다 고난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첫째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었어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꿈 혹은 소망이 있으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꿈이나 소망이 없으면 고난이 올 때 그걸 이겨내지 못해요 내가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 있으면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나에게 소망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핍박이라든가 환란이라든가 이런 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내가 조금 힘들어도 이거 이기면 영원한 천국에 가 그러니까 그걸 이겨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데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붙들지 않고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믿음의 시련을 못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래서 다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두 번째 요셉이 이걸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뭐라고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욕을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요비 엄청난 고난이 왔을 때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요비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하루아침에 생겨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의 믿음은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믿음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없을 때 고난이 오면 다 그 고난을 못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인생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요셉이 그 엄청난 고난이 왔는데도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여러분 요셉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니까 평상시 어떻게 돼요? 내가 믿음을 저축하고 믿음을 여러분 성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려움 없다고 믿음 생활 열심히 안 하던 사람에게 갑자기 어느 날 무슨 큰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그 사람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신앙 생활 제대로 못 하고 그 어려움을 못 이기고 완전히 인생이 망가집니다 신앙이 무너져요 왜? 평상시 믿음을 키워놓고 믿음을 저축했는데 그걸 안 해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런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면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때마다 일마다 어려움 중에서도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에게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계속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붙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최고의 복이 뭐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의 복이라고 했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큰 복이 예수를 믿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큰 복이 무슨 복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내가 물질의 복도 받고 다른 복을 다 받았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진짜 내가 그래도 오늘 어려운 환경 속에 있고 그런 넉넉하지 못한 환경 속에 있고 이런 가운데도 있다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진짜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돼요? 지금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애국으로 팔려왔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잖아요 은혜를 입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첫째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거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다음에 여기 제가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요셉이 고난을 이긴 건 첫째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두 번째는 믿음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야구부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그러면 이 야구부 사도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이 많았잖아요 그럼 이 고난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라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찬송할 것이요 그랬죠?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을 이기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요셉이 기도했다 이런 말은 없지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 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기려면 기도하면 하나님께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고난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당할 때 하나님 빨리 고난 좀 지나가게 해 주세요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은 그때는 그 고난 자체를 없애주시기도 하지만 여기 고난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어떤 괴 그 어떤 목적이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 빨리 고난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빨리 고난을 없애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빨리 하시질 않아요 왜? 그 고난을 통화해서 나를 변화시키거나 믿음을 성장시키거나 새롭게 나를 빚으시거나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요셉은 이렇게 고난을 통화하고 나서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첫째 요셉이 받은 복이 뭐였어요? 애굽에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세계를 그때 지배하던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총리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부와 권세와 명예와 영화를 다 얻게 됐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총리가 됐으니까 그러죠 불을 얻게 됐잖아요 권세를 갖게 됐잖아요 명예를 얻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 명성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영화를 누리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요셉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 먼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창세기 49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듣는데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야곱이 12명의 아들 12명의 아들을 불러서 이 아들들에게 뭐를 해줘요? 축복기도를 해줘요 축복기도 그들에게 축복기도를 해 주는데 이걸 어떤 거냐?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축복기도를 해줘요 이걸 애연적 축복기도라고 그래요 애연적 미래에 대한 축복기도니까 애연적 이게 어디가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건 하여튼 쓰는 거예요 아마 제가 유명한 사람이 되면 교회사에 이런 말이 남을 수도 있어요 제가 쓰는 말 가운데 믿음은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게 어디도 없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유명한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애연적 축복, 미래에 되어질 그런 일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12아들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죠 그런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거기 놓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아까 보세요 다시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더나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일 것 같아요 요셉의 삶에는 목마름이 없는 거죠 샘 곁에 심어진 이 나무는 어떻게 돼요? 감으로도 부족한 게 없죠 무성하고 잘 자라서 그래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더나 이건 뭡니까? 요셉이 굉장히 본성하고 그리고 생육하고 본성하고 확장돼가고 이렇게 될 것을 의미하죠 이런 놀라운 축복이 너에게 임할 거다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또 봐요 요셉의 활은 돌이여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성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므라 대적들이 그를 활을 쏘고 이렇게 하지만 요셉은 승리를 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에게 힘을 주시고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목 반성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하나님이 그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도와주시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찬양 원수를 멸하신 하나님 그런 걸 했는데 여기 보면 요셉은 놀라운 그런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 나의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오 전능자로 말미암 나의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복이로 여러분도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으로 그리스 안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성경의 몸은 에베스 1장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리스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다고 그런데 하늘의 복만 받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이 샘은 뭐냐면 그 당시 모든 축복의 근원이오 농사를 지은 그다음에 여러분 그대 양을 채워야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깊은 샘의 복을 받아야 돼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께서 번영의 축복 이 땅에서 잘되는 복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때요? 또 젖 먹이는 복과 태복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자녀를 낳고 자녀들이 잘되는 그 복을 하나님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청년들한테 말하지만 앞으로 자녀들 많이 낳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이걸 우리는 거꾸로 가르쳐서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문제잖아요 인구 절벽 지금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대학도 지금 다 문 닫게 생겼어요 지방대학들이 다 소멸되게 생겼잖아요 왜? 미래를 내다보고 인구 정책을 했어야 하는데 사람이 바로 국력이라는 걸 이걸 모르고 너무 산하제한 이런 거 한 명 낳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게 어때요? 사람들이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너무 아이 키우기가 힘들고 옛날에는 자녀들을 키우면 또 자녀들이 부모님을 봉양하고 또 돌보고 이렇게 노후를 책임지는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인구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지금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여기 젊은이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지금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적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다 그런 어떤 나중에 노후를 책임져야 되고 이런 거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제가 보면은 그런데 고민을 많이 하겠죠 보건복지부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데 예전에 프랑스가 굉장히 아이를 적게 낳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정책을 과감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프랑스가 출산율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나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인복지는 잘 돼 있는데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데 좀 막 답답해요 제가 보면 좀 이게 과감하게 미래를 위해서 거른데서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하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시안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그러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라겠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주신 첫 번째 지상명령이야 이게 두 번째 지상명령이 뭡니까? 너희에게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르 땅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두 번째 지상명령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거 보금전한 것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많이 가르쳤지만 첫 번째 주님의 지상명령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뭐 있는데 자녀를 낳으면 교회도 진짜 출산장려금을 좀 주든지 저희가 지난번에 선물도 좀 주고 그랬는데 어린이 주일 때 우리가 좀 대대적으로 잘 하려고 그래요 여의도 순복원교회는 100만 원인가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이를 낳으면 그런데 그게 제가 볼 때는 괜찮은 일이에요 진짜 얼마나 이게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슬람이 지금 굉장히 산하 제한을 안 하고 많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인구가 얼마나 많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산하 제한을 많이 하고 이렇게 가지고 점점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숫자가 줄어들고 이슬람 많아지고 이런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요셉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그런 태해복과 그리고 젖 먹이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행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들의 받은 축복보다 나은데 이 복이 어떻게 된다고요 요셉의 머리로 돌아온대요 그리고 그 행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똑같이 이렇게 열두 아들이 있지만 그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이 어디예요 누구에게로 요셉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장작권의 축복을 루벤이 받았는데 루벤이 아버지 앞에 뭐를 했어요 불효를 해가지고 그걸 장작권을 박탈하고 장작권의 축복을 누구에게 줬어요? 요셉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지금 복을 요셉은 받은 것입니다 거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장작권의 복 거기 이제 받았죠 이게 장작권의 복을 받은 비결은 굉장히 중요한데 요셉이 장작권의 복을 받은 것은 아버지에게 뭐를 했습니까? 효자였어요 효자 효도를 했어 그래서 요셉이 낳은 아들 에브라임과 무나세를 어떻게 돼요? 요셉의 그 두 아들을 야곱이 자기 아들로 입적을 시켜버렸어요 손주를 그래서 두 몫을 주는 거예요 장작권의 복을 그에게 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이건 영적인 축복이면서 물질적인 축복이면서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요셉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애굽의 그 바로왕 앞에 갔을 때 바로왕이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으랴 요셉은 모든 사람이 다 알았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범사에도 잘 되고 형통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여러분 도구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보디바리 집에 팔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집에 축복의 통로가 됐죠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보디바리 집과 모든 소위에 뭐를 했다 했어요? 복을 주셨다 했잖아요 그 집에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다음에 요셉이 어디에 갔어요?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가니까 거기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뭐가 됐어요?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그다음에 애국이란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됐잖아요 풍년이 들었을 때 그걸 다 저장을 양식으로 오븐일 수 있는 매년 동안 7년 동안 저축을 해서 이 멸망당할 나라를 구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됐잖아요 그다음에 가족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요셉은 뭐가 됐다?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여러분도 어디를 가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안 믿는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으로 인하여 요셉으로 인하여 그 보디바리 집과 소유의 복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으로 인하여 이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목포가 우리로 인하여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나라에 우리도 축복의 통로가 돼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한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축복의 통로로 밑에 그건 나오니까 이런 어떤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삶의 축복의 비결은 뭐냐 그러면 이런 애국의 총리가 돼서 부와 권세와 명의와 용화를 누리고 또 그런 하나님 축복권자인 아버지를 통해서 그에게 애연적인 놀라운 축복을 약속받았고 장작권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고 세상에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제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제가 기도할 때 애연적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너를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겠다 딱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너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나의 영광의 도구로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쓰겠다고 얼마나 여러분 이게 귀한 건지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듣고도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제가 사실 금요철에 새로운 분들 기도해 주지만 기도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왜? 이 기도의 소중함을 모르는데 해봤자 저는 이거 있잖아요 그냥 병든 사람 안수기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 가지고 그 한 사람을 놓고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은 그냥 목사님은 저는 저한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일가 친척이 명절 때 이럴 때 와요 그러면 저한테 갑자기 와 가지고 있잖아요 목사님 우리 누구 왔는데 좀 축복 기도해 주세요 제가 무너져 내려요 여러분 이런 말을 오늘 청하는데 얼마나 그게 이 단임 목사에게는 힘든 일인지 여러분은 몰라요 이 기도 한 번 하는 게 그렇게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사람이 이걸 받고 정말 막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와 가지고 있잖아요 목사님 저 누구 왔는데 좀 기도 좀 해 주세요 하면 얼마나 제가 그게 어마어마한 부담이고 엄청난 그게 힘든지 몰라요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냥 기도하는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이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이게 부담이에요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막 무슨 기도 좀 해 주세요 이렇게 쉽게 여러분이 진짜 유명한 한 번 애연자를 찾아가서 기도 한 번 받으려고 해 봐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이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세계적이다 하는 애연자들 많이 불렀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단임 목사만큼 그렇게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애연적인 기도를 한 사람이 드물어요 거의 그냥 두리뭉실 이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지 저는 기도하면 대부분은 과거 현재 미래 하잖아요 과거를 안 하고 미래만 하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몰라 그런데 과거를 딱 해본 거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과거를 말하지 않고 현재를 말하지 않고 미래를 말하면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과거 현재가 맞으면 미래도 어떻게 돼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기도를 할 때 과거를 말하고 현재를 말하고 미래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딱 아무도 몰랐는데 기도할 때 과거가 나오고 현재 자기가 힘들고 어떤 어려운 것들이 이런 게 나오고 이게 쫙 나오면 어떻게 돼요? 막 감동을 받으면 눈물 흘리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메시지가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나왔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기도받으려면 아무 기도 의미도 모르는데 무조건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데려와서 이렇게 하면 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받게 하려면 그 사람한테 정말 이 기도를 사모하고 기도를 많이 준비하고 이렇게 와 가지고 기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와 가지고 그런 마음도 없이 무조건 기도해 주라고 하면 제가 지금은 어디 대학생들 예전에 이렇게 오면 맨날 기도해 줬잖아요 지금은 내가 안 한다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 보면 요셉의 삶의 축복의 비결 그게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의 삶의 삶의 축복의 비결은 첫째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전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형통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셉도 그렇지만 거기 보면 요셉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갔는지 뭐예요? 형통해 있다 했잖아요 감옥에서도 형통해 어디를 갔는지 형통해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다윗도 보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갔는지 승리하고 형통해 있죠 희석이야 하나님께서 요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역시 형통해 있다겠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아들 이삭도 그 아들 야곱도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아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 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가운데 뭐냐 그게 하나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요 새벽 기도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오늘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또 성도를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면 할 수 있도록 감사드리죠 그리고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주여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다른 거 이런 것보다도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구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내 마음 속에 나의 삶 속에 나의 가는 곳마다 주님이 우리 가정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돼요?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먼저 항상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뭐가 진짜 축복인지 모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최고의 복인데 그걸 모르고 다른 건 먼저 구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른 것도 다 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늘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축복의 비결은 첫째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신다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무엇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뭐를 해야 돼요?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주님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축복을 낳는 게 뭐라고요?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그릇이 이렇게 적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그릇은 믿음을 안 키우고 있잖아요 욕심으로 하나님 나에게 큰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큰 복을 주시질 않아 왜? 믿음은 이만큼밖에 안 되는지 큰 복을 주잖아요 그러니 감당을 못해 감당을 교만하든지 탄악하든지 잘못되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면 먼저 어떻게 돼요? 막 믿음을 키우도록 연단을 하고 고난을 통해서 이런 거 훈련을 시켜가지고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도 먼저 뭐예요? 물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주여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돼 내 믿음의 분량대로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매일 그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제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세요 더 큰 믿음을 주세요 매일 아침마다 기도해요 매일 아침마다 왜?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쓰시니까 나 하나님이 저를 크게 쓰려고 하는데 제가 믿음이 이만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너 세계 성교 좀 해라 뭐 좀 해라 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적으면 돈도 없고 뭣도 없고 하면서 이게 환경만 이런 거 보면서 어떻게 해요? 못한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너 해라 하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을 하겠어요? 큰일을 못하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지 못하죠 큰 축복 못 받죠 그런데 이 요셉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크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믿음에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더 키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계속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할 때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데 제가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지 몇십 년 됐는데도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코로나 이런 거 터지니까 있잖아요 믿음이 딱 드러나버려요 그 실상이 드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벌벌벌벌 해가지고 코로나 걸려서 어떻게 죽을까 봐 무서워서 교위도 못한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그런 믿음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갖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아요? 나한테 이제 어떤 더 큰 시련과 한란이 오면 어떻게 이깁니까? 이런 것도 무서워하면 그러니까 신앙에 연료는 많은데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어도 어떻게 돼요? 열심히 믿으면 어때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뭐 여러분 먼저 예수님 믿었다고 먼저 된 게 아니에요 먼저 됐어도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면 믿음이 성장이 안 돼 그래서 제가 막 그런 게 있고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님 믿는 교회 다니지 오래됐는데 불구하고 있잖아요 10년 20년 됐는데도 딱 주일날 한 번만 어떻게 겨우 나오고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교회 다니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그런 거예요 진짜 저분이 천국 갈 믿음이나 있나? 진짜 구원 받았나? 이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천국은 가야 될 건데 아 저래 가지고 천국은 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돈 버는 것보다 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금보다 은보다 귀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야 내 믿음이 커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물질적인 복도 주시고 다른 복도 주시는 건데 요셉이 축복받은 비결은 세 번째 뭐가 준비됐다고요? 그릇이 준비돼요 이게 신앙과 인격의 그릇이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신 사람들은 보면 그릇이 됐어요 그릇이 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데 인격의 그릇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그릇은 좀 있는데 인격 인격의 그릇인데 안 된 거예요 하나도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예수의 향기도 안 나고 그냥 다 자기 성질대로 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 귀한 축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전에 계속 하나님께서 인격을 다듬으려고 어떻게 돼요?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엄청나게 고통당하면서 깨지는 일을 했죠 그다음에 약복강 나루스에서 깨지고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택한 받았지만 그릇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어서 이런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냐? 주님 나를 깨뜨려주시고 나를 변화시켜주시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 되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수 그리스의 형상을 담고 주님을 본받는 이런 건 기도 안 해 맨날 한다는 거지 물질의 축복, 건강, 자녀들, 사업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눈에 보이는 거 내가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고 담는 거 이런 거를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위대한 통양이신 주께서 나를 주님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주시고 나를 주님께서 깨뜨려주시고 새롭게 주님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오랫동안 이렇게 믿은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하고 주님을 본받고 닮으라고 했으면요 그 사람을 보면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축복이나 받으려고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공부 열심히 해요 그런데 성경을 많이 지식적으로 알라는 데 목적이 있어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이 성경을 알아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그걸 좀 알면 교만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하는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줄줄줄 하는데 삶을 보니까 형편이 없는 거야 왜? 이게 자기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변화되려고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했으면 축복받은 비결이 그릇이 된 거예요 요셉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연단을 많이 받았죠? 13년 동안 그러면서 깨지고 변화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축복을 받게 합당한 그릇이 된 것입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없이 된 사람은 없어 이런 과정이 없이 된 사람은 잘못하면 교만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굉장히 우리를 낮추시고 요셉도 보세요 어디 감옥계가 바닥까지 낮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다윗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아설을 죽이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 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우랑의 경호실장이었어요 그다음에 군사령관 됐습니다 그런데 군사령관 됐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그때 12.12 군사 군인들이 그때 군사발련 일으켜서 정권을 잡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때 육군참모총장 정승화 제가 그때 군대에 있었는데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이었는데 전두환이나 이런 사람들의 소장들이 어떻게 노태우 이런 부류들이 하나의 출신들이 딱 자기들이 공모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군사발련을 일으켜서 정승화를 화합형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런 것들을 보내서 머리에 총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 육군참모총장을 이등병으로 강등을 시켜버렸어요 이등병으로 그런데 성교부 다윗이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군사령관을 해놨다가 사우를 마음에 안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막 인기가 높아지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냐 이등병으로 완전히 강등을 시켜보면 이런 게 나와요 얼마나 다윗도 여러분 고난과 연단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극복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과정 지나고 나니까 왕으로 세우시고 축복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릇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셉이 축복을 받은 비교할 가운데 하나는 뭐를 이겼다고요? 시험을 이겼어요 시험을 여러분 굉장히 특별히 어떻게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시험이 왔죠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약한 부분을 꼭 가지고 시험을 한다니까 내가 물질에 약하잖아요 그럼 물질을 가지고 나를 시험해 그리고 정욕에 약하면 정욕을 가지고 시험해 명예에 약한 사람은 명예를 가지고 막 권력의 어떤 그런 게 많은 사람들 그거 우리나라 여러분 보세요 전직 대통령들 가운데 보면 장노님이 두 분이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명예와 권력력이 강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분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절에 가서 절에 거기 가서 거기서 엎드려 합장하고 전화하고 이런 짓거리하고 그 영부인 됐던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서 뭐예요? 절에 가서 번명을 받아 가지고 오고 왜 이딴 짓거리해요? 장노가 왜 권사가 이런 짓거리해요? 명예욕 권력력이 강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마귀가 그걸 시험한 건데 아니 대통령 되는 게 그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상숭배하는 그런 데 가시고 거기서 그게 할 짓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는 그러니까 어때요? 말로도 안 좋아 아예 미터져 가지고 막 또 한 장노님이 서울시를 주님께 바친다고 이랬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큰 집에 가서 거기서 지금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거 보면 그래 뭐 하려고 대통령은 됐는가? 대통령이 됐으면 제대로 기도하고 정말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해서 이 나라를 좀 바르게 해야 될 건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 개인의 명예와 권력력과 이런 것으로 하니까 지금 비참하게 최후를 보내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가 다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그런데 시험에서 이기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아메? 우리 주님도 그러니까 기도의 모델 그걸 본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로 뭐에 들지 말게 아옵소 기도하라고요? 시험에 들지 말게 아옵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아메? 여러분 나는 괜찮다 여러분 아무도 자신하지 못해 여러분이 어떤 사람 연세 많으신 분 나는 정욕의 시험에는 안 넘어질 수 있지만 다른 문제로 물질적으로 시험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 시험이 많지 또 그러니까 항상 주여 나로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 없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요셉이 어때요? 시험에 왔잖아요 보디바라 아내가 젊은 요셉에게 막 유혹을 하는데 가장 힘든 시험이죠 그런데 이걸 이기지 못했으면 하나님께 축복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못 받아 그런데 그 시험을 이겼으니까 축복을 받은 거예요 꼭 우리에게 축복이 올라오면 마귀가 이 축복을 못 받게 하려고 우리를 시험에서 넘어지게 만들려고 해요 이게 영적인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건 몰라요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때가 가깝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더 정신을 차리고 막 깨워서 기도해야 돼요 진짜 아메?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셉의 삶의 축복의 비결은 뭐냐? 화해와 용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장세기 50장 18절부터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때요? 형들 때문에 애굽에 팔려가지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 형들을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용서해 줬잖아요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야곱이 죽고 나니까 막 그 형들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우리를 용서해 주라 했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들은 나를 해라 했으면 하나님은 그걸 손으로 바꾸사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막 위로하면서 다 용서해 주잖아요 그리고 보디바리 안 해도 어떻게 했어요? 용서했어 용서했어 감옥에 보내서 이랬는데 나중에 요셉은 여러분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배웠죠?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깨달았잖아요 나를 이곳으로 보낸 일은 당신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앞서서 나를 당신들과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걸 하려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기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줬던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내던 이런 사람들을 용서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고통을 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크나큰 어떤 상처와 어떤 여러분에게 큰 어려움을 안겨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여러분 마음 속에 그놈 그 인간 이러면서 있으면요 절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축복 못 받아요 절대 축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서가 보세요 동생 야곱을 용서하지 못하고 20년 동안 칼 갈고 속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1만 달러 든 빚진 자와 1백 대나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1만 달러 든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돈이야 1백 대나룸 100일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야 그런데 거기 보면 비유로 주님 말씀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죄를 주님의 은혜로 탕감받고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용서받았는데 나한테 좀 잘못하고 나한테 애꼬지하고 어려움을 줬다고 내가 절대 너를 용서하는 거 봐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용서받지 못해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주인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여주옵소서 그러라고 했죠 아니 내가 그런데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해 못해 주고 주여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면 주님이 뭐라고 해요? 네가 먼저 용서하고 와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줘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기 성경에 보면 굉장히 여러분 너무나 고통과 어려움을 준 사람 용서한다는 게 힘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절대 풀리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 요셉이 축복받은 비결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준 거예요 아멘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이라고 했죠 좀 전에 보디바리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애굽 나라에도 자기 가족에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쓰냐면 첫째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죠? 그냥 어디 가든지 축복의 통로가 됐잖아요 저거 볼 편 없어요? 첫 번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면 아니면 이거 집에 가서 또 들어봐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네 번째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 잘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써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이 설교를 여기서 한 번만 들어가지고는 안 돼 진짜로 말하면 이거는 어떻게 최소한 집에 가서 한 번은 더 들어야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 집사람도 저한테 그래요 꼭 저희 집사람이 설교를 꼭 다시 듣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그래요 여기서는 안 들렸던 게 거기서 다시 들으니까 들린다고 그때 자기가 생각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게 보니까 그런 게 있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네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지벌 따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고 너는 뭐가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될까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네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지벌 따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내 말을 듣고 순종하여 가면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쓰니 믿음의 사람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다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요셉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축복하고 잘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써요 마음 속에 누가 잘 되면 배 아프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절대 축복의 통로로 안 써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잘 된다고 하면 기분이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기분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누가 잘 된다고 하니까 괜히 배가 아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주변에 저희도 그렇네요 목사들도 여러분 자기 교회보다 어떤 교회가 잘 된다고 하면 배 아파한 사람들이 있어요 식이질 또 그 목사를 막 깎아내리려고 해요 이런 사람은 자기 교회도 안 돼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다 잘 돼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잘 돼야 돼 여러분은 다 잘 돼야지 우리 이웃들이 잘 돼야죠 그런데 잘 되는 걸 배 아파하는 이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지 않아 여러분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은 하나님의 영광의 독으로 축복의 통로였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우리가 우리도 하나님께 요셉처럼 영광의 독으로 쓰임 받아야 돼 아멘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 여러분 어디를 가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소원 오늘 이거 다 마치겠습니다 요셉의 소원이 뭐냐 창세기 50장 24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구백에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제 요셉이 뭐라면 자기가 110세 죽었거든요 그런데 죽기 전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 때가 되면 다 우리를 여기서 나가게 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할 건데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서 어디다? 조상들이 묻어내는 그 막벨라 굴에 거기다 묻어달라고 왜? 거기는 하나님이 무슨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예수 안에서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요셉의 생애가 주는 교훈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 꿈을 주신다는 거죠? 다 꿈을 주세요 여러분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그랬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꿈을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야 됩니다 아메 꿈이 있어야 돼 물어보면 앞으로 꿈이 뭡니까? 이런 걸 물어보니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어때요? 하연이 내가 갑자기 유하연 꿈이 뭐예요? 그런데 시집 잘 가는 거예요? 이러면 어때요? 나는 대실망이요 그건 신랑 잘 만드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그게 꿈이라고 하면 나는 완전히 이건 대실망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제게 이런 꿈이 있어요 제가 어린이들을 저는 전도해서 이 아이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저는 뭐가 되고 싶어요 저는 사무엘 같은 사람을 키우는 저는 모세 같은 사람을 키우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꿈이 있으면 내가 감동받아서 진짜 얼마나 어쩌겠어 그런데 진짜 멋진 영화 배우 누구 같은 그런 탤런트 멋진 그런 사람 만나는 게 꿈이에요 그러면 대실망이지 여러분 어때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하나님 내게 주신 이런 꿈이 있다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꿈이 뭐예요? 그러면 내가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러면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야 하나님 믿는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꿈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꿈을 이루기까지 이 요셉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련의 터널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 그렇죠? 꿈이 이루어지니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뭐를요? 시련의 터널을 통과했잖아요 다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가 시련의 터널을 통과할 이런 우리 인생의 고난도 많고 한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가 있어야 된다? 꿈이 있어야 된다겠죠? 그다음에 믿는 자에게 뭐는 없다?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보니까 형들이 막 요셉을 팔아버렸어 보대바리 집에 갔다 또 억울한 누명 속 감옥에 들어갔어 거기서 술 맡은 거 아니면 똥 맡은 거 아니면 이거 만났어 우연이었어요? 우연이 아니었어요? 우연이 아니었어 그거 그냥 사람이 이렇게 한 것 같았지만 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되어진 그런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꿈의 교회에 온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뭐한다 이 요셉의 삶은 형통하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연속국이 굉장히 드라마 큰 걸 뭐라고요? 대화 드라마 그러잖아요 아주 굉장하게 한 걸 그런데 다음 주일날 저녁부터 하게 될 출애국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부터 축해가지고 하는 거는요 연속국보다 더 재미있어요 진짜 주일날 저녁에 오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아 성경이 좀 재미있지 않아요? 억지로 제가 지금 억지 대답을 하라는지 모르지만 진짜 출애국 하는 과정부터 해가지고 광야를 거쳐서요 가난한 땅까지 들어가는 그래서 그 적과 꾸른 가난한 땅을 겨부러 얻는 이 일은요 엄청나게 아주 정말 대단한 그런 거예요 아주 하나님의 어떤 장엄한 놀라우신 그런 역사를 볼 수 있고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어요 이걸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장세기 중요한 걸 했는데 이게 수천 년간을 지금 한 거예요 지금 장세기 50장까지 수천 년 동안 일어난 일을 한 건데 이제 출애국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그 일은요 굉장한 영적인 어마어마한 그런 품성한 의미들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일날 저녁에 누가 무슨 일이다 만나자 가면요 나는 너무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절대 나는 주일날 저녁에는 갈 수 없다고 하고 꼭 오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안 가면 유튜브로 저기 보지 그거하고 틀려 여러분이 집에서 유튜브 보는 거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게 틀리잖아요 그래서 꼭 같이 이 은혜의 자리에 빠지 말고 오시기를 바랍니다